오늘 그 저 12시대 이전까지 그 돈을 전천에 입금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? 예? 그리고 그 5만 루피아를 형과 내가 우리가 다 할 필요 없어요. 어떤 식으로도 누가 벌어 줄 겁니다. 그리고 이기면 되지 뭘 만들어서. 일부면 왜 다 하니? 비회질적으로. 그러네. 방법을 만들어보자고 가서. 일부면 다 힘을 모아서 5만 루피아는 돈으로 준지만 한 명 값에 뵈서 5만 루피아를 어떻게 벌어오기? 두 명, 두 명. 두 명? 한 명은 너무 쓸쓸하잖아요. 두 명. 잠깐 쉴 때, 질 때. 둘이서만 안 쉬고. 진짜 미얼로? 코난은 있지만. 이거 미얼인데? 코난은 있지만 방법은 저기 가는 거거든요. 와우. 나만 방법은 여기서 어떻게 해요? 갠돋밖에 없어 갠돋. 갠돋밖에 없어 갠돋. 현진 형님 이 시간에는 쉬는데 우리 다시 갠돋을 하러 가는 거야. 와 소설하겠다. 지금 가서 하는 갠돋은 정말 갠돋. 정말 할머니들하고 경쟁해야 돼요. 다 찍어놓은 거기 때문에. 다 찍어놓은 거기 때문에. 자. 왔어. 왔는데. 휴식 없이 바로 다시 갠돋을 하기. 와. 오케이. 에이. 어 나 어떻게 해. 방송하면서. 위기야 나 지금. 왜 이렇게 떨리죠 처음이야. 나 걸리면 밥 더 먹고 갈 거예요. 아 진짜. 그래야 걸리는 거야. 꼭 갠돋으로 가야 될 겁니다. 갠돋으로 가고. 갠돋으로 가고. 지금 우리가 같이 기름은 그거밖에 없어. 아까 우리가 시클로가 하나 있더라고. 나는 시클로 하든지. 나랑 우리 시클로조로 시클로 하든지. 1,5초로. 자. 그게 짧은 건지 긴 건지 어떻게 알아요? 지금 현재 밖에. 온도가 지금 이제 35도 갑니다. 휴지가 없어요. 2명은. 5만 루피아. 2당 2만 5초로 빼버려야 됩니다. 저 너무 떨려요. 잠깐만. 가요? 딱 잡고 하나 더 뽑아. 네. 일단 먼저 잡아. 자. 어느 거.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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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둘. 하나. 둘. 둘. 셋. 오. 길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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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희. 통과. 아. 나 이거 대기 못하는데. 이게 티야. 자. 하나. 둘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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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홈즈. 팔찌. 팔찌. 아니 어제 그. 아니 어제 가운데 거에다가 이상해가 그랬어요. 딱 앞에 거 자켓습니다. 예 여기 자켓습니다. 하나. 둘. 대박이다. 진짜 이거. 셋. 셋. 통과. 자 잠깐만. 아. 그래서 앞에 통과 된 사람하고 제공되는 거야 이제. 오케이. 네, 제가 이제 제대로 해보겠습니다. 자, 잠깐 나와. 잠깐, 지금 이제 확률이 5분의 이하 40%로 해야, 평균 확률이. 아, 뭐 같아. 자, 그러면 이거 하기 전에 나는 방송만 상관없이 지금 컨디션이 좋다, 휴식이 필요 없다, 나는 갬도를 다 하고 싶다. 지원할 수 있는 생각입니까? 한 명 정도는? 이거 씻고 있어서 못 드시는 거죠? 네, 안 돼. 하기 싫어. 나 지금 너무 잠시만 진짜. 있었어, 지금. 뭐하고 하는 거야? 제가. 영주 한 명 놔둘게. 하나. 하나. 아, 제발. 나올 때 됐어. 나올 때 됐어. 나올 때 됐어. 나올 때 됐어. 아, 안 됩니다. 자국 끝이야, 자국 끝이야. 자국 끝이야. 하나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자국 끝이야. 자국 끝이 됐어. 하나, 둘. 하나, 둘. 제발, 셋. 둘. 제발, 셋. 제발, 셋. 어, 맞아, 맞아, 맞아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나, 아니야, 아니야. 하나, 연, 하나. 하나, 연. 유세 형 당첨! 다리 짧은 것도 서러운데 빨딱같이 짧아 자 현재 심기가 됐습니까? 방송용으로는 편할 수 없습니다